진정한 일단 이제 예전에 파스타 많아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안 잘라요? 많잖아요 아 너무 좋아해 진짜 진짜 리플보레스 뭐예요?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야 진짜 야야야 먹을 수 있어 야 잠깐만 이야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언제나 언제냐 야 우리가 매울라멘이야 매울라멘이야 매울라멘 매울라멘 짜장라면 라면이 없다니까 어 맞아 그거 맞다니까 먹었어 먹었어 스미야 나왔었어 사당대의 미션은 그냥 스피드하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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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가 처음으로 와주고 정국이 정국이 나 근데 용비 불패 막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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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기형 준비했어요? 됐어 자 준비 시작 자 자아악 좋은 게 자 다음 오케이 다음 다음 아 아 아 다음 다음 학교 아니야? 다음 야 이거 이거 약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꺼곡해 ... ... 아 형 쉬워요. 쉬워요!! ... 쉽다고요?! 잠시만 이거 왜 Carrie 하냐 ? 아메리카노야 이거? 제 생각에 가는 중 이눈수잖아, 이게. 빨대고. 뭐지? 이눈수고, 빨대고,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 보세요. 왜 그 그림마다 그림도... 매지 가이로 봐야 돼. 아니, 호박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니, 형. 형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가면 돼요. 단순하게 가요. 너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자, 정답. 하나, 둘, 셋.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 역시 똑똑해. 역시 윤기 형 센스가 있다네. 아, 잠시만, 근데. 그 깃발 조금. 아, 나 빨대로 알아들었다. 야, 빨대로. 그 깃발로 한 번 줄 알았어. 아, 깃발이 왜 있는 거야? 빨대야, 빨대. 아, 윤기 형은 빨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빨대가 이제 검정색이었잖아. 디테일이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자, 렛츠 고. 한 번씩 맞혔어요. 아, 오래 온 거, 아, 오래 온 거 하려고. 와, 진짜 저거는. 와, 이건 뭐 쉽지. 아, 이건 뭔데 이게. 야,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야, 나 지금 머리 괜찮아? 이 형 익힌다. 야, 괜찮아, 괜찮아. 저거 답답해.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아, 답답하네. 아, 답답하네. 진짜 시민 씨. 아니, 나 머리 괜찮냐고.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마지막에. 얘들아, 나 머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 지금 되게 멋있어요. 강철 연금실사 같아, 얘네. 뭐야, 이거? 딱 보면 알잖아. 이거 가겠습니다. 낚시. 정답. 오케이. 그거 낚시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우리 앞에 있는데 이번에 좋았어. 근데 할 게 없었어. 근데. 여기까지 너무 잘 그려. 근데 네가 낚싯대를. 낚싯대를. 저렇게 하면 낚싯대라고 맞추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글씨 있으면 안 되는데. 글씨 쓰면 안 되는 건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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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잠시만. 글씨 쓰면 안 된다고 나한테 뭐라 했다는 사람 형 아니었어요? 꽝. 글씨 쓰면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글씨. 얘가 너무 당당하게 유 라이크다. 아니, 방금 지가 글씨 쓰면 안 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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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왓. 아,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아, 저거 내가 그릴라 했는데. 아, 뭐 하냐? 아, 뭐 하냐? 아, 밑에를 좀 채워요. 밑에를 좀 채워. 밑에를 좀 채워. 됐어, 됐어. 이거 맞춰. 이거 맞춰. 이거 맞춰. 이거 윤경이 맞춰. 이거 윤경이 맞춰. 야, 니다 글씨 쓰지 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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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삼겹살. 이거 삼겹. 그래. 아, 여기 배를 그렸는데 우리 다 배를 또 그렸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딱 불판에 고기, 삼겹살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윗씨 쓰시지 마. 아, 미안해요. 할 게 없어. 야, 여기에 왜 할 게 없어. 야, 렛츠고. 또 어려운 거 골랐겠네. 셋. 와, 이거 좋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리. 다음. 아, 이건 실패 같은데? 아니야,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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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나 어떡하냐, 이거. 모르겠다. 와, 이거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완성시켜. 완성시켜. 아, 재효, 재효. 오케이, 오케이, 재효. 아, 근데 이거 약간. 진, 진, 진.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아, 이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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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여름표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제일 필요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했어. 아, 기승전 무릎표. 대박이다. 이건 좀 힘들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연필이잖아. 그치? 책이잖아, 책. 근데, 이게 캔버스나 책이잖아, 책.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정답, 공부. 아, 진짜 뭐했는데. 아, 이거 책에서 망했어. 이게 책이. 하는 순간. 아, 윤기야 이거 세 글자. 우리 빨리 시간 절약하자. 말하고 있어, 우리. 시간 절약하자. 다음 문제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야. 그림을 어째 표현을 하냐고, 이거. 여러 가지를. 다음. 뭐야. 어. 다른 걸 그려, 다른 거. 뭐야, 이게. 오해하고 있는 거. 이게 뭐 그린 거냐고. 뭐야. 아니야, 아니야. 맞힐 수 있어. 그림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이거. 아, 뭐야, 뭐야,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어. 다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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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형, 저거 안 하고.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오늘 진영이 제일 잘하고 있어. 아, 제일 중요한 거 있어. 물음표를 주목해요. 정답. 간식. 아. 아. 분식. 아. 분식. 아. 분식. 아. 아, 분식. 이거 거저놨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좀. 주신 거다. 한 문제 더 맞힙시다. 하나, 둘, 셋. 땋아. 아, 아, 이거 이, 맞추지. 아, 아. 어? 어, 오? 이거. 어. 잘했어. 잘했어.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야! 이걸 너무 크게 그렸어 아니 커야지 다음 맞춰주셨어 맞춰주셨어 그냥 여기 위에라도 채워야 돼 야 구름 그려! 구름! 구름이라도 그려! 슈가 한 번 똑똑해서 맞춰주셨어 아 이거면 슈가 하지 슈리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해 공항 형 정답을 외치고 정답 공항 저거 에이... 구름! 공항이 지금 뭐야 이게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리지도 못했어 방금 거는 갈게요 5단계로 자 이번엔 메뉴를 고른 거 하자 아 메뉴? 메뉴 일단 음료 하나 가자 그럼 음료 가자 미스거라 하자 네 미스거라 하자 얼마나 맛있겠다 5단계 렛츠고! 5단계 받아요 다음 케이? 침 자! род졌어? 근데 요건 내일 알아야 돼 토너리야 왜 알아야 돼? 의노번호까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죠 의노번호 내용 뭐하고 있어요? 뭐.. 아 지금 포러리가 뭐 도토리 따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안 읽고 책을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읽는 척을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하고. 몇 페이지 펴주세요. 74페이지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보노보노 나와요?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보노보노 잘 몰라. 자 그럼 일단 다 이거 다 세워놓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척을 해야 되네. 보노보노가 생각보다 인생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남겨있어요. 맞아 그렇긴 해요. 보노보노 아버지가 막 보노보노야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간단하게 하자. 우와 맛있겠다. 아 진짜? 네 아프고. 야 맛있을 거 주셨다. 자 다 다 다 다 다. 오케이. 자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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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준이 그걸 두고 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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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바다 진짜 진짜 정우아. 원래 책을 띄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시 데리고 나갔다 와. 이제 김남준은 까졌고 자 이제 갑시다. 괜찮아 그래도 6분의 1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맛있을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니 저 맛있을 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 선물이죠? 네. 우와. 장국이. 예. 책 있어요? 예 있죠. 책. 네. 있죠. 책. 네. 있죠. 이거 진짜 많이 못 있어. 이거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그래 가르쳐줄 필요 없잖아. 나한테 종류가 뭐였어? 번호 번호라는 종류가 있는데. 아 번호. 여보세요. 지혜 님이 누구예요? 아이 안 가르쳐줘요. 일본뿐이십니다. 몇 권이에요? 일본 1권부터 6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0권입니다. 오 좋아 이거. 거짓말 탐지기 제일 많아 봐요. 아 뭐 심장 안 뛰면 되죠 뭐. 자 이거.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놀라서 지금. 만화책 있어요? 예. 방경에는 만화책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거 진실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아니 저거. 손 안 아팠지? 근데. 아니야 정답은 띵동 이러고 넘어갔는데. 아 그래요? 다른 줄 알고 갈게요. 비행히 가세요. 자 호기. 네? 차이크 없죠? 네? 제가 없죠? 없죠. 영희 진짜 못하나? 아니야. 차이크. 왜? 지민이가 찍을 봤어요? 저 봤죠. 저게 진짜 봤어요? 다 봤죠. 1권부터 32권부터 다 봤어요. 오 오오오오. 영수군까지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국아. 아 네. 대사 한번만 읽어줄래? 보노보노야. krysalė vámonaunu 어디가 ven이러웠어? 아 벌써? 왠 저한텐 대세 안 물어 봐요 책장을 한번 넘겨볼래? 오 넘겼어 넘겼어 저번에 넘기고 있어 솟모즈의 귀로 책장을 돌려가셨는데 지금 Camating żeby csoneeze 근데 이제 연기가齁 안 났네 연기들 잘한다 비닐이 그거야 다르지 영화 예술학과인데 정국 거짓말 탐지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정국이 거짓말 탐지기 하고 정답 맞추시는 걸로 정국이 지금 연기한 거예요? 안 하는 거? 연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다 연기 아니에요?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니에요? 재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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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근데 솔직히 정답 그림의 단계 분관서사 우리가 연극 경험학과라니까 아 진짜 형은 진짜 진짜? 책 없는 척을 취해서 진짜? 바꿀 생각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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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보여줘요 빨리 네 4컷만 하네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잖아 태형 태형이가 육은 줄 알았는데 태형이 나네 아 있는데 없는 척은 더 잘했잖아요 아 있는데 없는 척은 더 잘했잖아요 아 난 태형이가 잘했잖아 자 좋았어 사랑이 들어오지 네 자 됐습니다 없는 멤버들 따다단 브이 군이었습니다 어렵다 아 맞다 그거 줘야 한다고 말해야 돼 10일 전에 10일 전에 자 갑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군요 맞아요 오케이 갑니다 전국부터 할게요 아 네 또 저부터 해볼까요? 표지 그림을 설명해주세요 표지 그림이요? 보노보노 캐릭터가 저기 저 누구야? 수달? 물이 있죠 강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풀이 있어요 저 뒤에 저 너구리도 보이네요 보노보노 뭐하고 있어요? 보노보노 수달이잖아요 수영하고 있죠 표지에 수영하고 있어요 네 5페이지를 열어볼까요? 제 표정 아 보노보노가 저기 너구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뭐 대상은 뭐냐? 보노보노야 너구리야 나 때릴 거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손잡고 그랬구나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랬구나 네 네 6페이지를 열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진짜 맛있겠다 6명이요 6명이요 아래에 예 거기에 몇 명 나와요? 저거 야 많이 나온다 오 이게 15명쯤 나오는 거 같은데요 보노보노가 울고 있네 뭐라고 해요? 이러다가 만들게 된 이상한 노래가 있을 거야 이상해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해 이상해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우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네 갖고 있는 소리 아까 보니까 대사들이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유민이 예? 25페이지 여러분 캐릭터 몇 명 나와요? 한 명이요 한 명 누군데? 네 보노보노 아 보노보노네 보노보노지 보노보노는 밥 먹고 있네 조개 먹고 있네 저거 호빈 갈게요 간식 들고 다니자 호빈은 진짜 좀 걸릴 확률이 높다 확인하게 하겠습니다 보노보노자 아 너블리요? 너블이 약간 못되지 않았어요? 그냥 했지 마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 안 붙이자 어 안 붙이자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근데 이거 흑백 많아요 흑백 많아 어 안 붙이자 왜 너 남집 또 뭐 했냐 지민이가 했어 네 책을 그 가리판 같이 들고 얼굴까지 가까이 갖고 가서 읽어볼래요 디테일 소리 내릴 테니까 빠르게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좋아좋아 하하하하하하 와우 와우 애가 이사 갖고 들려 하하하하 지금 페이지 네 30페이지 해볼까요? 거기에 캐릭터 몇 명? 지금 3마리 나와요 포롤이랑 너블이랑 포노보노 나오는데 대사를 이해해드릴까요? 나 때릴거야? 그러면 포롤보노가 때리지 않아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칸에서 포롤이가 때릴거야? 하면 때리지 않아 그 밑에서 때릴거야? 그러면 때리지 않는다니까 하고 끝나야 될거지 그 옆에는 너블 나오고 1권입니다 그럼 그 바로 뒷장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한 장 넘겨서 넘기 되게 좀 천천히 오우 이렇게 4컷으로 4줄이 있어요 몇 번째 줄 보여주세요 무슨 순대로 이렇게 보노보노 아빠랑 보노보노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보노보노가 이렇게 머리를 두들겨요 아빠가 아 하고 있으면 진동이 옆에 대사는 없고 진동이 느껴져서 재미있다 일곱 명이 동시에 책을 들고 얼굴에 가까이 댔다가 난 의미가 없지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아 재밌네 아이고 재밌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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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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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지금 이야 이거 뭐 이야 이쯤 됐죠? 이리다 다시 말해주세요 이야 이거 뭐 이거 그냥 한번 풍경 만든거야 와 와 와 와 야 이거 재밌네 엽서 드릴까요? 하하하하 아이 재밌네 재협 가겠습니다 자 동시에 열 열 들자고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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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네 수강이 많아지네 말이 되게 많아지네 말이 많아 말은 말은 그게 딱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다다다다다 말을 하려 아 오 오 오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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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늘 뭐 아 방탄소년단의 대전 아닌가요 이런거 fo 포토 포토 부터 넣어드릴게요 아 맛있지 아 아 만화방이 되게 재밌네요 어 괜찮네요 재밌네요 응 빠졌어요? 어때요? 자, 3탄 2승 되니까 다음 게임으로 우리 작가락 좀 해주세요 6단계 게임은 그 만화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 굿! 바로 갈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가십시오! 자, 1번 문제 갑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나 이 분경만 잡아보다 강백호가 농구부에 들어간 동기는? Prioramente few etc 저는 너무 쉽지 1번 이런 건 문제라고 최소의 때문에 최소의 때문에 최소의 때문에 자, 그게 몇 번일까요? 오하 빨리 말해요 보기 다 들어야지 보기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무게도 없이 저 일곱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면 맞은 걸로 해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해 그래 공주가 4개 밖에 아 보게 4개 밖에 없어요 빨리 빨리 너 맞추만 하네 농구 천재라 알아본 코치의 스카웃 3번 어려서부터 꿈꿔 농구 선수의 꿈 4번 여자 주인공 소연의 편식을 사귀기 유도부랑 스카웃이 왔었는데 업어 투어 갔죠 4번 최소연이 때문에 갔습니다 최소연이 정답 와 슬램벅크 솔직히 이건 나도 안다 나는 몰라 나 안 받기 때문에 만화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만화 포켓몬스터에서 진이 형 가자 피카츠는 어떤 동물에서 영감을 받은 몬스터일까요? 이거 어렵다 쥐 아니야? 쥐 아니야 자 이제 보기 쥐 아니야 1번 4랑 쥐 아니야 2번 3번 토끼 4번 햄스터 4번 햄스터 햄스터인가 보다 아니 토끼 같기도 한데 나 개봉으로 토끼 같던데 토끼인가? 히추 추니까 토끼인가? 추니까 햄스터인가 보다 햄스터인가 보다 히카츄잖아요 햄스터인가 보다 저 이거 보긴 봤는데 쥐 종류였어 근데 얘가 귀가 이렇게 잖어 나도 쥐 종류였던 걸로 기억해 그런가? 그거 다 그거는 다 페이크 햄스터 햄스터 난 4번 아니면 1번 햄스터 햄스터가 맞아 햄스터가 맞아 오케이 하나 둘 셋 4번 햄스터 이게 의외의 동물이었네 정답 땡 어? 3번 토끼죠 1번 전혀 몰랐어 지종류 지종류 지종류긴 했어 나 이거 나 이거 나도 나 들을 말 것 같아 어디야? 1번 갈산동 갈산동? 은평군데? 어떻게 봐 저거 누가 신림동 신림동? 신림동? 상림동 4번 상현동 상현동? 아 신림동은 절대 아니야 신림동은 아닌 것 같고 갈산동이 진짜 실제로 있어? 갈산동 있어 은평구에 어? 은평구였던 거 같아 은평구였던 거 같아 갈산동 같은데?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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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진짜? 정답? 갈산동 몇 번? 1번 상현 같기도 하다 그쵸? 왜 이렇게 마음을 걸리지? 가위바위보 해 상현동 손 나 상현동 가 상현동 가자 난 왜 이렇게 쌍문 같지? 야 갈산동 손 나 갈산 갈산 가자 쌍문 손 갈산 하니까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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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운명이다 왜 이렇게 갈비기냐 가위바위보 오케이 갈산 갈산동 1번 갈산동 상현동 같다 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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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보다 태형이 태형이 이런 반전이 있었어 모든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시작 해도 1분 2분 2분 3분 5분 엄청 나올 거예요. 우리 많이 시켰어. 엄청 많이 시켰어, 우리. 아, 그럼 하나씩 못 오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야, 그러면... 도전을 왜 치고 하세요? 형, 이거 꿋꿋하자. 어, 멍청하자. 도전. 한 입이면 되죠? 한 젓가락.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도전. 응? 피곤 allein! 청소 빼라 region There is a balance 이거 안 씻고 삼켜도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건 원래 국물라면. 그냥 국물 라면으로 해야지 국물 라면으로 갑니다 자 합니다 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갈게요 자 태형아 일단 먹지 마 오케이 가겠습니다 고 맛있게 먹는 거야 잘 먹네 잘 먹네 자 90페이지로 자 다음 아니 뭐 얘는 진짜 일부러 먹으려고 그랬네 잘 먹네 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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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야 남자 오 두는 게 와우 자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면발 떨어지는 소리 자 야 근데 잠시만 맵다 좀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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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기침 나오길 기대했는데 한번 성공하시면 시민아 니가 손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줘 안 먹자 아니 쉽지 이건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죽음 nuts continuously 길나 시민이 잭 이리 집이 없어서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계가. 넘었어, 넘었어. 아까 웃는데 80까지 올라갔어.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라면이 웃겨? 라면이 장난이야? 왜, 왜, 왜 웃는 거야? 사진 중에 한 번만 쓴 거 같은데요? 아, 참, 쉬울 거 같은데요? 가자. 나 들어주세요. 스피드하게 할게요,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할게요. 스피드하게 할게요. I'm sorry for my fault. I'm on the cover, so cute. 스피드하게 할게요. 너무 맛있겠다. 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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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어떠셨죠,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는 이제 만화방 오니까 옛날 생각보다 어떠네요. 저는 만화방을 처음 와봐요. 저도요, 저도요. 저 만화방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요즘 그리고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요즘 진짜 초 럭셔리가. 이런 음식과 뭔가 이런 쉬는 공간이 함께 있는 이 만화식방이면 갈등이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 나도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제 앞으로도. 충분히 슈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해주셔서 와! 상통입니다. 와! 이게 뭔가요? 만화식방. 아, 빠밤. 와. 뭐야? 만화방. 만화방 우승. 20권 이상일 경우 20권까지 제공이 너무 많네. 뭐야? 와! 아, 요새 20권 안 넘어가는 만화가 어디 있어? 이거 아까 급하게 이거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 글씨로 썼어?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자, 여튼 여러분 우승했습니다. 우리 달려라 방사는 계속 해야죠. 네. 상남이 좀 바뀌었던데. 자, 달려라 방사는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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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